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아, 저... 네. 저는 한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 여자친구가 알려줘서 알게 됐어요. 일단은 이렇게 뭐 정돈되지도 않았었고 이 길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꼭 알으셨어요. 서울에 이런 길이 있는 걸 처음 봤다고. 이 90년도에 수영이 돼서 도로가 난 지역이라 사람들이 몰라요. 2010년도 1월 23일에 여섯 소라끼리 지구 단위가 확정이 되면서 제2의 인사동을 개발한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거 도로 개선한 게 한 2년 됐어요, 지금. 그 이후로 여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돌 깔으면서. 작년이랑 올해 비교해봤을 때 그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바했었던 당시에는 10시면 좀 조용했다고 되게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뭐 10시 넘어서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많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는 20, 30대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데이트하러 오신 분들 혹은 회식이나 아니면 와인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 돌담길이 예뻐서 걷기가 좋다. 이 돌담길이 예쁘다고 느껴서 밖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기에도 너무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저녁에 가면 빔 켜면서 영화 볼 수 있게 해놓고 평화롭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높이 제한 있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노을 질 때나 이럴 때 하늘을 보면 되게 이쁜데 높은 건물이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용도가 일반적인 상급 시설에 해당되는 그런 용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규정이 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끝 지점에서 27도 양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7.47, 7.74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담높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혹시 여기 2층에서도 여기 돌담이 보이나요? 창을 못 내게 되어 있어요. 창을 못 내게 되어 있어요. 네, 조그맣게만 그냥. 통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전창은 안 된다고요? 그게 아마 그것도 규제 들어주세요. 되면 좋을 텐데요, 훨씬. 불만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서울에 이런 데도 있어야지. 지금은 막 찾아오는 도로가 됐고 주말에는 이제 정말 커플들이 꽉 찬다니까. 주로 커플이에요, 20대. 20대? 20대 같아요, 내가 보기에. 내 눈에는 20대를 보여요. 기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지역 자체가 봉릉동이고, 와룡동이에요. 동항할 때 봉릉동. 와룡동도 여기 불을 부으니깐 뜨거운 불길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자들이 오면 그 힘이 막 나죠. 둘 다는 몸에 힘이 난다. 농담이 나가면 나있던데. 동네 이름따라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 실제로 돌아다니시면서 커플이나 연인분들 많이 오시나요? 이 작이 많이 오죠. 많아요. 이런 것도 재미있었다. 여기서 이어졌던 커플들. 또 그건 제가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100일 됐다. 200일 됐다. 그런 것도 좋지만 1년 후에 결혼을 해서 오시는 분들. 그 전에 청첩장을 가지고 여길 방문을 하시고 또 1년이 후에 되면 또 여길 오셔서 저번에는 제가 청첩장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두투맨에서 왔어요. 하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면 저희가 고마워서 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사주셔서. 그래서 또 서비스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저야 뭐 여기 눈 뜨면 맨날 보는 게 다 변하겠나. 혹시 10년 전에 여기 계실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오셨나요? 왜냐하면 저는 집이 홍대였고 결혼 전에 그다음에 사무실이 합정동이었을 때 그걸 봤어요. 어떤 걸 보시나요? 홍대에서 이제 주차장이 카페가 되고 또 이제 우리 집도 카페로 내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부동산이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또 친구는 사무실이 그때는 이제 저 가로수길에 있었는데 그 친구 사무실도 변하더니 세로수길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알았죠. 그리고 유럽 출장이나 일본 출장을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비슷하게 항상 부도심들이 그런 게 먼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월세가 싸고 부도심이 그 빈티지가 또 유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돈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빈티지는 5년 전부터 막 주말에는 진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골목에 여기 말고 익선동이 그래서 아 거기가 한참 장사가 잘 된다 상권이 이제 막 형성이 됐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저기 저 하면 어디냐 다음이 여기다 그 얘기는 저도 들었었어요. 이 동네 밖에 없다. 한 몇 년 전부터 그러면서 한 몇 년 전부터 저희도 한 다섯 번인가 전화가 왔었어요. 매매하실 생각 없냐고 계속 잘 버티시네요. 진짜로 앞으로는 어느 뭐 격리당길이나 뭐 이런 데서 힘대로 못 버티고 다들 나가시잖아요. 저도 장사를 해보니까 사람 모이는 건 힘들어서 떨어지는 거는 순식간이네요. 아 그래요? 순간방심하면 아 여기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뭐 지금이야 뭐 알려지고 뭐 그런 데를 한두 군데 본 게 아닙니까 건물주분들이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길게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죠. 장사는 특히 한식은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계산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계산이라고 하면 계산 쪽으로 행동을 말한다. 그냥 팔면 남으니까 드리라고 웬만하면 저도 이제 뭐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더 드리려고 하죠. 되게 중요한 말씀 근데 그것도 저도 좀 아직 짬이 덜 됐나 봐요. 조금 조금 얄미운 손님은 안 드리고 그럼 진짜로 맛있어서 더 주세요 하면 더 주셔야죠. 더 드리겠네. 특히 젊은 분들은 더. 진짜요? 저도 영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나 베네스나 다 평지지 이렇게 구불구불 언덕이 있으면서 여기는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언덕인데 그게 천천히 완만하게 되기 때문에 못 느껴요. 사람들이 편질하고 느껴요. 저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뒷골목이 너무 예뻐요. 여기가 옛날 정겹잖아요. 옛날 느낌 좋죠. 기와랑 이게 다 예전 기와랑 기와가 옛날 기와예요. 손으로 만든 기와 그걸 어떻게 아나 하면 이 그림을 보세요. 다 그림이 틀려요. 손으로 그려가지고 이게 우리 기와예요. 우리 집 기와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장님들이 술락기를 좋아하셔서 여기 오셨어요. 제가 보면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고동락이라고 하면 서로 배려하고 겸손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오래 계시다 보면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것이 좀 있어요. 여기 어르신도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 또 밥도 먹고 인사도 좀 하고 많이들 돌아가셔서 이제 뭐 몇 분 안 남으셨어요. 몇 분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옆집에 또 계시는 분한테 잘하면 웃음 한 번만 해줘도 아마 평생 먹고 살게 생길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